아직 안 씻었어 I'm wake up 아침부터 라이브네 땅 왕호 탱탱 어차피 히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주에 봐. 다음주인가? 아, 다다음주구나. 집에서라도 춤춰야 돼, 면역력 높이려면. 정일이 형 뭐예요? 아, 진짜? 아, 그럴까? 진짜? 나 지금 엄마랑 임무랑 와서 집 청소해준다고. 탁골공원. 아, 바둑칸. 신 아이템을 찾았어요. 그, 약간 생각보다 편해. 내가 password 헤어엘 말이어서. 그, memory도 래요? 내가 어떻게 Deutschado 내는 간단할 수 있어요? 몇 살 필요해요. 뭐, Mana 36 km만 leche. 그, 내가 말한 런처에서 méditer лет을 위해 연결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머리 이만큼 자라 가지고 일본은 열심히 해봅시다 지금 세계가 위험해 지금 세계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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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생각해ars klappy if you are why you are an artist yeah yeah ok so i'll tell you something about it yeah well 잠깐 킨거래서 이따 씌우고 오면 킬게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I'll come back 뭐야 왜 울어 왜 무슨 입원을 해 나연이 잘 지내니 신정 아 부지마 아프지마 병원 조심해야돼 Be careful 내 잠옷 귀엽더라 아프지마 제호 형 공격해 얘들아 제호 형 공격해줘 얘들아 제호 형 공격해줘 이 사랑을 죽여 춤춰주세요 가 뭐야 하하하하 kill this 와 아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하 오늘 집 청소 오늘 집 청소 아 아 그만자 김재우 여러분 제후라고 제가 키우는 애완동물 있거든요 제가 키우는 애완동물 한편 이따 그 중 아 아 그 중 아 그 중 그 중 그 중 어? 윤철이 형인가? 이거 형 아이디야? 어 형 없어졌던데? 어쩔? 무슨 일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요즘 콘서트가 너무 하고 싶어요 안 한지도 너무 오래됐고 어 작가님이다 양경 작가님 이게 무슨 일이야? 아직 실물 못 본 작가님! 작가님 그럼 되긴 했는데 집에서 뭐 신는게 중요합니까? 한글자막은 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어떡합니까? 팬님 잊지? 네 아주 내 잊지 그런데 공부할 때 앞으로 어, 멕시카 나중에 안 혼날 것 같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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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끝! 저 바지 입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아무도 communities에 서있게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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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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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모르니까. 우리 엄마가 많이 하던 말씀이셔야.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 많이 하던 말씀이셔야. 하나, 둘, 셋. 요즘 타투하고 싶은 게 자연이랑 막 이렇게 동화될 수 있는 약간 그런 타투를 좀 하고 싶어서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제 타투는 사람들이, 제 팬들이 되게 좋아해요. 하고 자랑해 주세요. 예전에는 팬들이 혼났거든요. 저 타투 많이 하면. 지금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인생을 보고 계신 게 놀라서 인생을 하고 싶어서, 아직도 인생을 produits 상대가 있나요? 에이, 지금 이름이 지켜주신 건 아니지만, 이92억에 지켜주신 건 아니지만, 저의 인생을 알고 있던 젊은 것 같아. 이렇게 돈은 내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저는 아직도 안 알려져요. 참, 아, 저의 Fatima가 한 번 가족놔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